서비스 분해 HP 프로북 440 G6 노트북 PC 분리 하단 케이스의 앞 모서리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6mm P1 필립스 헤드나사 2개를 분리합니다. 하단 케이스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P1 필립스 헤드 계류나사 5개를 풀어줍니다. 날이 평평한 비금속 공구를 이용하여 하단 케이스 모서리를 상단 덮개에서 조심히 분리합니다. 하단 케이스를 분리합니다. 하단 케이스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경고 부상과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터리에 구멍을 내거나 비틀거나 금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배터리 내부에 구멍이 나거나 파열되면 단락을 유발하여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를 분리합니다. 분리 배터리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4mm P1 필립스 헤드나사 2개를 풉니다. 배터리 뒤쪽 가장자리를 들어올려 마더보드 커넥터에서 분리하고 상단 덮개 밖으로 살짝 밀면서 빼냅니다. 배터리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양쪽 암을 동시에 바깥쪽으로 밀어 스프링 장령 위치에 있는 메모리 모드를 고정 해제합니다. 메모리 모드의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겨 제거합니다. 메모리 모드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중요 메모리 모드를 설치할 때 메모리 모드의 노치와 마더보드에 있는 메모리 모드 슬롯의 키를 맞춰야 합니다. 메모리 모드의 키를 맞춰야 합니다. 메모리 모드의 용도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SSD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3mm P1 필립스 헤드 나사를 분리합니다. SSD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겨 슬롯에서 제거합니다. SSD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중요 SSD를 설치할 때 SSD에 있는 노치와 마더보드에 있는 SSD 슬롯의 키를 맞춰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주의! 무선 랜 안테나 케이블을 무선 랜 모듈에서 분리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세요. 케이블이나 커넥터가 손상되면 노트북 성능이 저하됩니다. 무선 랜 모듈에서 조심해서 무선 랜 안테나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커넥터를 잡을 때는 핀셋이나 소형 니들 노즈 플라이어를 이용하세요. 무선 랜 모듈을 마더보드에 고정하고 있는 3mm P1 필립스 헤드 나사를 분리합니다. 무선 랜 모듈의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겨 슬롯에서 제거합니다. 무선 랜 모듈을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중요 무선 랜 모듈을 설치할 때 무선 랜 모듈의 노치와 마더보드에 있는 무선 랜 모듈 슬롯의 키를 맞춰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주의! 무선 랜 안테나 케이블을 무선 랜 모듈에서 분리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세요. 케이블이나 커넥터가 손상되면 노트북 성능이 저하됩니다. 무선 랜 모듈에서 무선 랜 안테나 케이블을 조심히 분리합니다. 커넥터를 잡을 때는 핀셋이나 소형 니들 노즈 플라이어를 이용하세요. 무선 랜 모듈을 마더보드에 고정하고 있는 3mm P1 필립스 헤드나사를 분리합니다. 무선 랜 모듈의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겨 슬롯에서 제거합니다. 무선 랜 모듈을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중요! 무선 랜 모듈을 설치할 때 무선 랜 모듈의 노치와 마더보드에 있는 무선 랜 모듈 슬롯의 키를 맞춰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최소한의 힘으로 저장소 드라이브 지프 커넥터에 잠금 막대를 들어올리고, 저장소 드라이브의 리본 케이블을 마더보드에서 떼어냅니다. 저장소 드라이브 부품을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3mm P1 필립스 헤드나사 2개를 풉니다. 상단 덮개의 정렬핀에서 저장소 드라이브 부품을 들어올려서 빼냅니다. 참고! 새 저장소 드라이브를 설치하기 전에 저장소 드라이브 어댑터와 브래킷을 기존 저장소 드라이브에서 분리했다가 새 저장소 드라이브에 설치하세요. 저장소 드라이브 부품을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터치패드 보드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바닥 테이프를 벗겨서 뗍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터치패드 지프 커넥터에 잠금 막대를 들어올리고, 터치패드 리본 케이블을 터치패드 보드에서 떼어냅니다. 터치패드 보드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2.5mm P1 필립스 헤드나사 6개를 풉니다. 상단 덮개의 정렬핀에서 터치패드 보드를 들어올려서 빼냅니다. 터치패드 보드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최소한의 힘으로 SD카드 모듈 지프 커넥터에 잠금 막대를 들어올리고, SD카드 모듈의 리본 케이블을 마더 모드에서 떼어냅니다. 상단 덮개의 접착물을 SD카드 모듈에서 떼어냅니다. SD카드 모듈을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2.5mm P1 필립스 헤드나사 2개를 풉니다. SD카드 모듈을 들어서 상단 덮개의 정렬핀에서 분리하고, 뒤집어서 RTC 배터리 커넥터를 확인합니다. SD카드 모듈의 커넥터에서 RTC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SD카드 모듈을 떼어냅니다. I-O 보드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 배터리, M.2 SSD, 2.5형 저장소 드라이브 부품을 분리합니다. 분리, 최소한의 힘으로 지문인식기 지프 커넥터에 잠금 막대를 들어올리고, 지문인식기의 리본 케이블을 마더보드에서 떼어냅니다. 분리 탭을 조심히 누르고 지문인식기 브래킷을 살짝 밀어 상단 덮개 탭 밑으로 빼냅니다. 지문인식기를 들어올려 상단 덮개 절개부에서 빼냅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최소한의 힘으로 전원 버튼 보드 지프 커넥터에 잠금 막대를 들어올리고, 전원 버튼 보드에서 전원 버튼 보드 리본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전원 버튼 보드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4mm P1 필립스 헤드나사 2개를 풉니다. 전원 버튼 보드의 왼쪽 가장자리를 들어올려 정렬 핀에서 분리하고, USB 커넥터를 하단 케이스 절개부에서 살짝 밀어 분리합니다. 전원 버튼 보드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 배터리, 무선 랜 모듈, 무선 웬 모듈을 분리합니다. 분리, 중요, 나중에 다시 연결하기 쉽도록 무선 안테나와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의 경로를 잘 확인하세요. 스피커의 라우팅 채널에서 무선 안테나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마더보드 커넥터에서 스피커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 지프 커넥터의 잠금 막대를 들어올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을 마더보드에서 떼어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을 스피커의 라우팅 채널에서 분리합니다. 스피커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6mm P1 필립스 헤드나사 두 개를 풉니다. 상단 덮개의 뒤쪽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뒤로 당기고, 스피커를 들어올려 상단 덮개의 정렬 핀에서 분리하고 꺼냅니다. 스피커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USB-C 브래킷과 RJ-45 커버를 마더보드에 고정하고 있는 4mm P1 필립스 헤드나사 3개를 풉니다. USB-C 브래킷을 들어올려 마더보드에서 분리합니다. RJ-45 브래킷을 들어올려 마더보드에서 분리합니다. RJ-45 커버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와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 마더보드 커넥터에서 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팬을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4mm P1 필립스 헤드나사 2개를 풉니다. 팬을 들어올려 마더보드 정렬 핀에서 분리하고, 살짝 밀어 방열판 밑에서 빼냅니다. 팬을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 배터리, 팬을 분리합니다. 분리 참고 방열판은 나사 4개 또는 6개로 마더보드에 고정됩니다. 이 동영상은 나사 4개의 경우를 다룹니다. 참고 방열판에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나사 옆에 숫자가 있습니다. 방열판을 프로세서 위에 고정하고 있는 P1 필립스 헤드 게르나사 4개를 순서대로 풉니다. 참고 방열판과 프로세서 구성 요소 사이에 있는 서멀 그리스는 점착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더보드에서 떼어내려면 방열판을 좌우로 움직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마더보드에서 방열판을 분리합니다. 방열판을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 배터리 M.2 SSD 무선 랜 모듈 무선 왼 모듈 2.5형 저장소 드라이브 부품 팬 RJ45 커버 스피커를 분리합니다. 분리 마더보드에서 다음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DC 입력 케이블 지문 인식기 리본 케이블 키보드 표시등 리본 케이블 터치패드 보드 리본 케이블 SD 카드 모듈 리본 케이블 키보드 리본 케이블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 최소한의 힘으로 전원 버튼 보드 지프 커넥터에 잠금 막대를 들어 올리고 전원 버튼 보드 리본 케이블을 마더보드에서 분리합니다. 마더보드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P1 필립스 헤드나사 3mm 2개와 4mm 1개를 분리합니다. 중간 부분에서 마더보드를 잡고 오른쪽 가장자리를 조심히 들어 올려 정렬핀에서 떨어뜨린 후 상단 덮개 절개부로 외부 커넥터를 밀어서 마더보드를 떼어냅니다. 참고, 마더보드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 마더보드에서 메모리 보드, 방열판, 전원 버튼, USB 보드 리본 케이블과 같은 부품들을 분리하여 새 마더보드에 설치합니다. 마더보드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중요, 마더보드를 교체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 후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노트북의 기능을 확인하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며, DMI와 기타 설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 배터리, 무선 랜 모듈, 무선 웬 모듈, 2.5형 저장소 드라이브 부품을 분리합니다. 분리, 중요, 나중에 다시 연결하기 쉽도록 무선 안테나와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의 경로를 잘 확인하세요. 스피커의 라우팅 채널과 오른쪽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에서 무선 안테나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 지프 커넥터의 잠금 막대를 들어올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을 마더보드에서 떼어냅니다. 스피커의 라우팅 채널과 왼쪽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 근처에 상단 덮개를 잡고 약 90도 각도로 엽니다. 상단 덮개를 지지하면서 왼쪽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4mm T8 톡스 헤드나사 2개를 풉니다. 오른쪽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를 상단 덮개에 고정하고 있는 4mm T8 톡스 헤드나사 2개를 풉니다. 상단 덮개의 정렬핀을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 밖으로 밀어서 분리합니다. 참고! 새 상단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 상단 덮개의 모든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새 상단 덮개에 설치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 또는 상단 덮개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하단 케이스 배터리 무선 랜 모듈 무선 웬 모듈 2.5형 저장소 드라이브 부품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을 분리합니다. 분리 마더보드 커넥터에서 DC 입력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DC 입력 케이블을 살짝 밀어올려 상단 덮개 크레딜 밖으로 빼냅니다. DC 입력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분리 상단, 옆, 하단에서 디스플레이 베젤의 내부 가장자리를 조심히 들춰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에서 분리합니다. 중요 디스플레이 베젤의 가장자리는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케이스에서 떼어낼 때 조심하세요. 날이 평평한 비금속 공구를 이용해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 커버를 살짝 밀어올려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에서 떼어냅니다. 디스플레이 베젤을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분리 상단, 옆, 하단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가장자리를 조심히 떼어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에서 분리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들어올려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에서 떼어내고 디스플레이 패널 뒷면에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 커넥터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돌립니다. 고정 테이프를 벗기고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을 디스플레이 패널 커넥터에서 떼어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을 디스플레이 패널에 고정하고 있는 접착물에서 케이블을 떼어냅니다. 고정 테이프를 벗기고 터치 컨트롤 보드 커넥터에서 터치 컨트롤 보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분리합니다. 시작하기 전 디스플레이 베젤을 분리합니다. 분리 중요 디스플레이 패널은 스트레치 릴리스 테이프 두 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양쪽 테이프의 한쪽 끝에는 플라스틱 당김 탭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각 테이프의 당김 탭을 잡고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원통형 공구 끝에 조심히 감아줍니다. 공구를 천천히 돌려가며 테이프를 풀어줍니다. 테이프 줄 전체를 떼어낼 때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중요 스트레치 릴리스 테이프를 급하게 당기거나 지나친 각도로 당기면 디스플레이 패널을 분리하기 전에 테이프가 손상됩니다. 참고 스트레치 릴리스 테이프는 분리 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들어올려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에서 떼어내고 디스플레이 패널 뒷면에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 커넥터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돌립니다. 고정 테이프를 벗기고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을 디스플레이 패널 커넥터에서 떼어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분리합니다. 중요 유지 보수 및 서비스 설명서를 참고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교체하세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디스플레이 케이스에 고정하는 스트레치 릴리스 테이프는 정확한 방향을 지켜서 붙여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을 분리합니다. 분리 최소한의 힘으로 두 개의 터치 컨트롤 보드 지프 커넥터에 잠금 막대를 들어올리고 터치 컨트롤 보드에서 터치 컨트롤 보드 리본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고정 탭에서 터치 컨트롤 보드를 떼고 디스플레이 패널의 크레들에서 살짝 밀어 분리합니다. 터치 컨트롤 보드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디스플레이 베젤 또는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을 분리합니다. 분리 고정 테이프를 벗기고 웹캠 보드 커넥터에서 웹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평평한 비전도성 공구를 이용하여 웹캠 보드를 디스플레이 케이스에 고정하고 있는 접착물로부터 조심히 떼어냅니다. 웹캠 보드를 들어올려 디스플레이 케이스에 정렬합니다. 웹캠을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디스플레이 베젤, 디스플레이 패널 또는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을 분리합니다. 분리 중요 나중에 다시 연결하기 쉽도록 무선 안테나와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의 경로를 잘 확인하세요. 왼쪽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에 케이블을 고정하고 있는 접착물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케이블을 떼어냅니다. 왼쪽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를 디스플레이 케이스에 고정하고 있는 4mm P1 필립스 헤드나사를 풉니다. 왼쪽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를 디스플레이 케이스에 고정하고 있는 2.5mm P1 필립스 헤드나사 2개를 풉니다. 왼쪽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를 들어올려 정렬핀에서 떨어뜨린 후 디스플레이 케이스에서 분리합니다. 오른쪽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도 같은 방식으로 분리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 디스플레이 베젤, 디스플레이 패널 또는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을 분리합니다. 분리 참고 무선 웬 안테나는 디스플레이 케이스 상단 근처에 있습니다. 무선 웬 안테나를 분리하기 전에 디스플레이 패널 힌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중요 나중에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무선 안테나 케이블의 경로를 잘 살펴보세요. 디스플레이 케이스의 라우팅 채널에서 억스 무선 랜 안테나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중요 나중에 다시 연결하기 쉽도록 억스 무선 안테나 랜 트랜스 시버의 배치를 잘 확인하세요. 억스 무선 랜 안테나 트랜스 시버를 디스플레이 케이스에 고정하고 있는 금속 테이프를 조심해서 벗깁니다. 평평한 비전도성 공구를 이용하여 억스 무선 랜 안테나 트랜스 시버를 디스플레이 케이스에 고정하고 있는 접착물로부터 조심히 무선 안테나를 제거합니다. 메인 무선 랜 안테나와 두 개의 무선 웬 안테나도 같은 방식으로 제거합니다. 무선 안테나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메인 무선 랜 안테나 메밀